뉴욕 한인회가 한인사회를 하나로 만들어줄 통합 모바일 서비스 앱을 출시했습니다. 미전역 한인회 중 모바일 서비스 앱을 출시한 것은 뉴욕 한인회가 처음입니다. 뉴욕 한인회는 지난 10일 뉴욕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강대학교 산학공동사업화 투자법인 더범S가 개발한 뉴욕 한인회 모바일 서비스 앱 케그니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. 뉴욕 한인회 모바일 서비스 앱에서는 한인회 소식을 비롯 다양한 정보가 제공됩니다. 또한 한인들의 궁금한 사항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묻고 답하기 서비스도 함께 운영됩니다. 특히 커뮤니티 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관심 분야가 유사한 한인들끼리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습니다. 이 밖에도 뉴욕총 영사관 공지사항과 긴급사항 시 필요한 주요 기관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뉴욕 한인회와 더범S는 향후 영어 버전 앱과 사람 찾기, 실시간 채팅 등의 서비스도 추가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. 뉴욕 한인회 모바일 서비스 앱은 앱스토어와 구글 스토어에서 케그니를 검색한 뒤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 뉴욕 한인회 Closequiera 뉴욕 Relません 뉴욕 Here Is The Sun ment Turbo 뉴욕Bpus b 뉴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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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